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중인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테슬라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많이 투자한 종목이 애플입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보면 인공지능의 칩 선두주자입니다. 시가총액이 10년 내 50조 달러, 현재 환율 1370원으로만 계산해보면 약 6경 8500조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3조 달러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800억 달러, 또 이 시가총액은 매일매일 변동이 생기죠. 현재 3조 간 넘었습니다. 앞으로 약 16배가 더 상승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업계 내의 독부적 지위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지펀드, 링고토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앤더슨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엔비디아의 잠재적 규모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높은 두 자릿수 조단이 시가총액에 이를 수 있다. 라면서 10년 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AI가 고객에게 효과가 있고 엔비디아의 선두가 유지가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 아닌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기술투자 전문기업 베일리 기포드에서 40년간 기술기업을 투자해온 투자자입니다. 테슬라, 아마존에 초기 투자 등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에서 40년간 재직을 하면서 기술기업 투자자로 이름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테슬라, 아마존 등의 주요 기술기업의 초기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아그넬리 가문에 지지회사와 손잡고 링고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설립해서 현재 6억 5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목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엔비디아의 잠재적 규모는 내가 지금 본 것보다 훨씬 높고 두 자릿수 이상 조달러의 시총이 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이 고객에게 효과가 있고 엔비디아가 업계의 선두지휘를 유지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규모는 내가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인공지능이 고객들에게 유익하게 자료공을 하고 해당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선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가총액은 두 자릿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의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제임스 앤더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IT 투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와 다른 투자처자들의 가장 큰 차별점에 대해서 테슬라와 아마존 등은 엔비디아처럼 수익성이 높고 지배적인 위치에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기하급수적 성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사내 문화화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더슨은 엔비디아의 시총을 끌어올릴 원동력으로 데이터센터 부문 수익성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연간 약 60%의 성장률을 보이는 데이터센터의 AI칩 수요가 엔비디아의 수익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향후 10년 안에 엔비디아의 주당순 이익이 약 1350달러 주당 인여 현금 흐름은 약 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년 후 엔비디아 목표 축가는 2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축가가 130달러니까 154배로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라서 출산이 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9조 달러로 현재 S&P500에 포함된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 약 47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의 S&P500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규모에 다다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S&P500 지수 상승률 18%에 거의 3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앤더슨은 AI용 그래픽 처리장치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0조 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35에서 40% 폭락을 여러 번 겪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168%나 급등을 하면서 전세계 AI 열풍을 주도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달러는 물론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한때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앤더슨은 생성형 AI 시장의 거품 우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작업만을 위한 협소한 생성형 AI는 과대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로봇공학, 신약개발 분야에서 AI가 앞으로 보여줄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과소평가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해당 분야들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식은 내년 추정 주당순 이익의 48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빅테크주들 대표적인 기술주 종목들의 주가수익비율 PER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수익비율 PER이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2배가 높다면서 테슬라에 다시 거품이 끼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포턴 야후파이낸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테슬라의 내년 예상 주당순 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눈 미래의 주가수익비율이 엔비디아의 2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후파이낸스가 집계한 주요기업의 미래 PER은 테슬라가 97.1배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뒤를 엔비디아가 48.5배, 아마존은 41.8배, 마이크로소프트가 33.9배 이렇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3년 이후 800%나 오르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60% 올랐지만 매출과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 PER이 48.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최근에 미국 수요 급락과 중국에서 고전으로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 PER이 97로 엔비디아의 2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는 10월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분석업체 데이터트랙의 분석가한 니콜라스는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91%는 미래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는 이 종목이 펀드멘털에 근거한 밸류에이션을 가진 주식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주식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로보택시가 회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충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